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것도 빨간 이거 요즘 내가 준거는 아주 쉬워 아주 쉬워? 재밌어? 이거 재밌어 오랜만이야 벌집 모양이다 그치? 벌집 모양 그 뭐야? 벌집이 이렇게 육각형으로 생겼거든 벌집처럼 생겼네 이건 어디야? 이거 어디냐? 일단 색깔을 다 맞춰 이건가? 쌤이가 놓고 싶은데 놓으면 돼 내 색깔대로 일단은 여기 색깔이 아직 빈 데가 있잖아 빈 곳에 먼저 껴야지 그 색깔을 무슨 색깔이야 밑에 음..놀다 무슨색이야 이거 아동 아동을 찾아서 껴봐야지 먼저 아동 됐다 하나색이야 이제 한 번에 하려고 그래 아빠 아동은 아래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지? 그 다음 여기는 뭐야 이게 아동이야? 아네 그러면 분홍 그럼 분홍색을 꼽아야지 이거 자 아빠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여기 꼽아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안 꼽는 거야 왜? 색깔이 있는 것만 꼽는 거야 여기 다양하게 종이가 있잖아 이 종이 모양대로 꼽는 거야 색깔대로 해봐 이걸로? 이걸로? 아빠 이거 끌어 줘 쌤이가 해 하나씩 하면 돼 오늘 벌칙은 이렇게 돼 있어? 응 벌칙 모양이 그렇게 생겼어 거기는 없잖아 색깔이 여긴 하고싶어 하고싶다고? 이거 응 하고싶은대로 해 그럼 아동 아동 아동